어 자 이제 다음 게임 갈까요? 똥가이지 갈게요 똥가이지 똥가이지 그동안 너무 안 했는데 나 컵라면 하나만 해줘라 안 그래도 저도 먹으려고 딱 했거든요 아 그냥 짜파게티 끓이자 네? 짜파게티 4개 끓이자 2개씩 4개? 어 어 짜파게티 4개 끓여 4개 4개요? 어 4개 3개만 끓일게요 그래 저 1개 먹을래? 그래 네 음 계란도 할게요 아 계란은 좀 아닌 것 같아 저번에 잘 씹어봐야 돼 아 계란 하지 말고 짜파게티에 곁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노? 김치요 계란 계란이에요 계란 스팸 아 그래? 아 너무 짧을 것 같아 예 아니 계란이에요 계란 고춧가루만 뿌려 먹자 예 계란 계란 아 그놈의 계란 아 집에 계란 먹어야지 없으면 써봐야지 그럼 이번 계란은 알프야 예 아 계란 4개 갖고와봐 요만한 요만한 그 저기에다가 콕방 콕방 간다 콕방 아 있어 봐 갖고 와봐 계란 4개랑 젓가락 긴 거 하나랑 접시 하나 갖고 와봐봐 내가 머랭 칠 테니까 보고 배워 방지 좀 바꿀게 전자 테스트 어 맞아 맞아 소리 켰어 이제 방지 좀 바꿔 놓자 형인자 말고 노른자만 해서 짜파게티 다 하고 살짝 코팅 시켜 먹으면 X댐 니가 X댐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어 이거 있었구나 예 끝 제가 할게 그냥 아 이거 내가 해줄테니까 너는 물이나 끓여요 이 사람아 어떻게 버리죠 이게 형 요새 내 품도 잘 펴지고 행복해 보여서 좋다 어 고마워 응 나이젤 어서와라 잘 잤어? 요즘 니네 너무 빠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원래는 새벽 6시까지 그냥 전혀 피곤함 없이 보던 애들이 5시만 돼도 조용해지고 너무 나약해졌어 응 그치? 아 내 소리가 좀 약간 역겹네 이거 그거 있으면 좋은데 뭐지? 전동드릴처럼 이렇게 윙 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계란 깔끔하게 저기 저어주는 거 있잖아 아 좀 나비라 생각은 돼요 그치 자주 해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손으로 해도 돼 어우 손목 아파 나 요즘 밥 먹을 때 유튜브로 오빠 먹방 틀어놓고 방법 자 너 아 그래? 기릿? 시수 기릿? 글마는 글마가 니 본진방송이야? 시수 기릿 그거를 뭐 지상하실 거예요? 아 넓게 펴서 그냥 오므라이스마냥 짜파게티 위에다 얹어서 먹게 아 왜냐면은 그 저 후라이는 좀 짜파게티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름에 기름이 더해져서 별로인 것 같아 이것도 물론 기름이긴 하지만 그거보단 좀 덜하지 가져가 다 됐어 정지됐다고? 왜? 고추 깠어? 방송에서?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추 까냐 방송에서 배고파서 길치찌개 시켰다 그대로 가져가 아 술 먹고 자다가 그랬구만 알겠어 탑일이 언급하지마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뽀가이즈 갑니다 뽀가이즈 뽀가이즈 하고 먹방 야무지게 하고 그래가면 될 듯 고형 머리 좀 자라네 삶은 오불기에 간노 뽀가이즈 가자 뽀가이즈 생다귀 아직 안 잤구나 아휴 생다귀 생다귀가 오늘 2등이었나? 어? 아니구나 어제 2등이었구나 어제 1등이었나? 어 땡큐 너의 맹금류 그래 고맙다 자 미션 받을게요 여러분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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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미션을 내가 여기다 좀 써놓을게 이걸 나중에 라이프가 제기해주면 되니까 뭐야 1등하면 10개? 아이씨 뭐야 인마 뭐야 인마 홀가이즈 미션 3등 안에 들면 100개 코인 없이 2회? 아 무한코인 무한코인 또 또 있나? 아니야 코인 없이라 그랬잖아 뭔 말인지 몰라? 기회랑 총 미션의 갯수랑은 다른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말이야 내 말이 맞아 자 더 있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노 아이 그게 아니라 이 미션을 두 번 주겠다는 거야 나도 저거에 100개씩 얹을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200개 1등하면 50개 기효 뭐야 50개 해봐 임마 전자녀로죠 전자녀로 배가 불렀노 배는 이미 불러있었고 1등에 50개 바라보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어 5천은 돈도 아니다 마음껏 호도해봐 마음껏 내 말을 호도하고 마음껏 해봐 아 어떡해 어? 아 잘못 눌렀는 뭐야 나이젤? 33개 잘못 눌렀어? 뭘 잘못 눌렀는데 응? 나이젤? 미션 있어? 채팅으로 해봐 채팅으로 해봐 채팅으로 해봐 채팅으로 해봐 채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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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1라운드 5등 안에 들면 500개 2코 1라운드 진출은 1라운드 진출은 2코 3라 진출 200개 2코 오케이 좋다 1라운드 5등 안에 들면은 500개 2코 그리고 3라운드 진출하면은 200개 2코 아 요거 개꿀미션이다 아 요거 개꿀미션이다 음 너무 좋다 미션 너무 좋다 깔끔하다 4 gibi 볼이고 돼 고장 낸 것 같다 회사 이거 적어 선전등 내가 고장 된거 같대 왜 버려? 이거 얼마짜린데? 이거 귀여우면 100개? 얼마짜린데 이거? 아이고 우리 나이제리 나이제리 100개를 야 좋다 너무 고마워 전자녀로 써주세요 미션은 오케이 큐 돌릴게 이제 애초에 이건 못쓰겠네 깨졌네 앞에 이거 얼마에 산지 기억 안나냐? 프레시 2019년도 휴가할 때 산거라서 우리 그리고 아침에 아 저기 뭐야 그거 하러 가야되는거 알지? 마우스 아 마우스 당분간 이렇게 쓰고 퀵으로 해요 퀵으로 아 그니까 당분간 이렇게 쓰고 선으로 쓰고 날잡아서 용산을 갔다오지 뭐 그게 맞지않아? 퀵으로 하면 돈이 얼마야 퀵 싸요 요즘 퀵이 싸다고? 카카오 퀵 싸요 카카오 퀵이라는게 생겼어? 얼만데? 용산까지? 청라에서 용산까지? 카카오 퀵이 생겼어? 질이네 아니면 컨텐츠로 그냥 마우스 저기하고 오기 뭐 이런걸 바이크 타고 갔다 와도 되겠다 인정? 이거 아닌가? 자 이제 하겠습니다 슬라임 오르기 실패시 머리 초록색 염색하기 슬라임 오르기 실패시 머리 초록색 염색하기? 에이 개소리야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점만은 갑시다 이제 전체 화면이 왜 안되네요 프리셋 커스텀 맞고 창모드 켬 끔 켬 끔 끔 500개의 파인애플 머가리는 좀 아니지 그치 500개의 파인애플 머가리는 진짜 아니지 알트 엔터 안되네 어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자 서버를 자동으로 바꾸고 자 그럼 한번 미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1라운드 통과 가볍게 100개 기회는 한번 1라운드 통과 가볍게 100개 기회는 한번 어 1라운드 통과 100개 라면 다되는데 식사하시는거 어떨까요? 아이 좀 좀 불려도 돼 이거 한판하고 한판하고 먹지 뭐 아 먹으면서 할게 먹방이 메인이 아니니까 간다 렛츠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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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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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야 응 아니야 형 3개 드신다고 하셨는데 응 3개 다요? 아니아니 나 2개 3개를 어찌 먹노? 짜파게티를 짜파게티를 왜 내 서버에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 아 아 아 사람 차는 거 봐라 11명 빠진 상태에 시작하네 3등안에 들면 200개 1라운드 1등안에 들면 500개 있고 삼라 진출시 200개 있고 1라운드 5등안에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자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상 필요 없어 여기다 놔둬 어 와 짜파게티 냄새 지린다 가자 쓰리 아 꺼져 아 방위꾼 있어 씨발 이거 아 놔 병신 새끼야 아 미션 걸렸으니까 꺼져 진짜 하지마 짜증나니까 병신 씨발아 어어 안 돼 왜 아 놔라고 아 씨발 새끼야 아 존날받네 진짜 아 하지말라니까 아 아 아 아 오케이 일단 1라운드 진출 워나 100개 워나 100개 죽어라 시원하게 야무지기 야무지기 음 아니야 싹고스가 아니라 지발 싹고스가 아니라 아니 존나 오랜만에 한 거야 이거 음 음 음 완전 맛있어 아 이번엔 라이토가 좀 꾸덕꾸덕하겠네 음 두 개 개맛있다 진짜 음 음 가자 음 아 아 타이밍 오케이 한번 거르고 한번 거르고 저 저 새끼 저 봐라 저 저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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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아이고 저 저 저 아이고 음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아 좀 하지마라 이런 짓은 하지마 진짜 기분 더러우니까 아 꺼져어 이 노각대가리야 꺼져라 좀 꺼지면 안 되겠니? 아 아 아 아 좀 놔 암마 오케이 좋았어 깔끔하게 2라운드 깔끔하게 성공 하하하하 음 으음 어 버킹 이씨 아 아 으음 으아 아 아 아 아 탄나 진출시 200개 2코 우리 고동하 나이젤 200개 시참풀방 1등시 5조 5억개 무한코 꺼져 음 절대 안해 5조 5억개 어 랄프가 이제 아닌데 랄프도 밥먹고 있으니까 이거 일단 저기다 해놓자 다음판부터 랄프가 적어준대 응 아 폴가이즈 오랜만에 개꿀재리네 요즘 너무 공포게임만 했어 비빔 비빔미 때문에 비빔미는 근데 자는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 비빔미 그냥 곰에 넣어놓는거 어때? 곰에요? 응 지금 곰에가 지금 두명이 들어와있어요 추석이 자 이거 진짜로 빡센데 아 아 이거 후프 넘는거 오케이 아 씨발 다시 다시 한 번 더 한 번 이거 내꺼 내꺼 그렇지 하나 넣어놓고 천천히야 천천히 아 금 여기 위가 대박이군 저거 진짜 내꺼다 아 아 와 나 병신새끼야 죽여 패버리기 전에 노라니까 이 병신 씨발려놔 야 씹새끼야 아 아 씨발 진짜 아 서브 옮길래 병신 개자식들 아 진짜 개 아 아 아 진짜 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전빵이나 하자 안전빵이나 안전빵이나 그렇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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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11명이나 성공했는데 아 이게 뭐냐 그렇지 아 놔 하지마 아 아 놔 쯧 콱 노라고 임마 아 좀 어휴 씨발 진짜 승질나게 하네 개자식들이 아 씨발 어휴 야 한 명 남았는데 아이 망했다 이거 씨발 아 자 일단 일라톤과 끝났고 삼라진출 200개 끝났고 1라운드 5등 안에 들면은 500개 2코 1코 남았고 3등 안에 들면은 200개 무한코인 오케이 확인 그렇게 나쁜 적인 아니었어 일단 밥 좀 먹자 존나 존나 맛있네 존나 맛있네 빨리 먹고 먹고 하자 지금 미션 좀 걸어주시면 안될까요 음 아 짜파게 아 짜파게 개맛있다 음 마지막까지 절방에 형 비윽 비윽 난 출근 과음이 버논아 들어가 내일 장어 먹자 그래 응 가득해 너 4개 계란 다 나한테 줬어 라이프야 너도 있지 괜찮지 않아 네 괜찮지 오히려 포근포근하고 좋아요 응 그러니까 계란 프라이 보다는 약간 지단 느낌으로 해가지고 먹는데 5개 결승진출 300개로 결승진출 300개로? 잃고 남은거 그거 말하는거지? 맹금류야 맞지 와 진짜 맛있다 미쳤다 짜파게티 짜파게티 4. 5. 5. 6. 5. 진짜 잘 먹네. 기극기극. 와. 이 systihen dizer 뽑아먹는중. 음.. 오. 콩. וג. 야, 와우 너의 맹중료 맥아닐이 1.62님 평균 11개 중간 빼고 결승 진출 시 300개의 퍼포로 갚는다고 나중에 말 좀 해줘요 음 결승 진출 시 오케이 결승 진출은 나한테 상당히 허드를 낮춰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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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야 이거 계란 지단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저사람 근데 별분성 그동안 몇개 사는지 한번 봐봐봐 처음 보는데 닉네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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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calcium 한 개요.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다 먹고 갖다 놓고 컵라면 작은 컵은 없지? 네. 컵라면이요? 국물 하나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토르타나 드시고? 그래. 토르타나 하나 줘라. 김치 남은 거 버려. 너무 김치 많이 줬어. 김치요? 응. 다음부터 다 드린 거예요. 새 거 있어가지고. 자. 잡아야지. 못 잡겠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응. 갑니다. 취소 눌러주고 한번 꼬아서. 다 드린 거. 오케이. 형. 냉동유님. 리샹 바꾸신 거 저거 동요. 응. 준아 고마워. 뭐 좀 그거 할 거 없어? 요기. 약간 좀. 그런 거? 어? 씹어 제낄 거 뭐 없나? 있어요. 뭐? 구운 한 치요. 그거 좋다. 구운 한 치 좋다. 구워 드릴까요? 응. 구워주면 더 좋지. 구운 한 치 구워 드릴게요. 구운 한 치 좀 야무지게 구워줘. 그거 겉에 물 좀 바르고 하는 게 좋아. 너무 말라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오케이. 돌릴게요. 돌릴게요. 잡아야지. 못 잡았지? 못 잡았지? 아 이거 노잼이야. 하긴. 가자. 결승 기준 300개 이거 말고도 또 있어. 3등 안에 들면 200개. 두 번의 미션. 가자. 헤헤. 뛰어. 이 개새끼들아. 헤헤. 헤헤. 와 잠깐만. 여기서 격차 한 번 벌려보자. 어 이거 에바야.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와 근데 진짜 잘한다 애들. 아 에바지. 야 이 씨발 뭔데. 우와. 진짜. 라이프야 이거 뭐야. 구운 단체. 방금 물 부어가지고. 물 적신다는데. 구운 거야. 그래.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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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있는데. 봉지 안에 고추장 있어. 근데요. 있어. 없어요. 있어 원래. 없어요. 알았어. 1라운드 5등 안에 들면은. 500개 1코였는데. 이거 완전 방금 사라진 걸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이쁜 김다현님. 15등 안에 들시 1500개 무한코인. 저 사람 좀 부검 좀 해줘. 15등 안에 들시 1500개. 무한코인. 오케이. 무한코인이면은 너무 할만하지. 어. 방금 팬 가입했어? 네. 못 믿어. 새손이. 그냥 받으라고? 김다현 씨. 핸드폰 번호 주면 안 돼요? 하하. 하하. 만약에 안 주면. 당신이 안 주면. 당신 쫓아다니게. 네? 김다현 씨. 아니. 미션 방송 할 때 이게 들어와갖고. 에바 아니에요? 남자고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안 줄 수도 있잖아. 안 주면 전화. 독촉 전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무슨 말인지 알지? 하하. 죽여버리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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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리게. 하하하하. 하하. 하하. 어. 죽여버리게. 하하. 하하. 진짜 줄 거예요? 이쁜 김대애님 매니저 일단 줄게요 말해봐요 진짜 줄거에요 15등 1500댐 존나 해볼만 하거든 진짜 주십니까 니마 채팅을 치세요 리얼 찐으로 주냐구요 결승안에 들면 무한코 빼고 300개 삼코 잠깐만 이거 약간 좀 저기 됐는데 아까 그게 뭐였지 3등안에 들면 이었지 그리고 여기서 100개 빼주고 어 그리고 결승진출시 300개 2코 3코 3코 아까 하나 깎였지 그럼 2코고 어 2코 매체도 확인 좀 번호 다 불러야 돼요 저 진짜 개백수라 돈 남아 돌아요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그러면은 다현씨 진짜 믿습니다 나가지 말 나가지 말 진짜로 알겠죠 진짜 부탁할게요 네? 미션 띄우지 제가 적어놨어요 응 자 미션 더 있나요 혹시 미션 더 있나요 리얼미션 리얼미션 미션 한분만 더 받아볼게요 근데 그거 맞다 솔직히 선입금 좀 보여주면 좋을텐데 100개만 싸보시면 안 돼요 니마 아니 내가 자꾸 속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워낙 사기 좋은 새끼들이 많았고요 미션 취소해도 됨? 아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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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개 아 낚시같아 낚시같아 내가 어디 낚시야 아냐 저기 다현님 미션 안받을래요 100% 구라같아 이거 지워줘 라이프야 이거 했다가 만약에 내가 왜 이걸 야 뭐 미션 본전 아니야 코트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미션을 하기 위해서 졸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진짜 1500개 안싸봐 거기서 무너진다니까 기분좋게 방송 안될걸? 일라 영어 안쓰면 100개 한코 일라 영어 안쓰면 100개 한코 오케이 일라 영어 안쓰면 100개 일코 음 오케이 일라 통과 후 일어나서 수호 세레모니 100개 한코 태운 학문털 응 응 구독자니까 당연히 믿을게요 100개 가지고는 사기 안치지 잘 오케이 돌려봅시다 하지만 서버를 바꿔야겠죠 서버 계속 옮기면서 하려고 아까 보니까 저격있더라고 돌릴게요 응 적용력을 피해야 돼 안그러면 진짜 힘들어 응 왜케 맛있냐 한치 한치 좋나 맛있네 응 응 돌렸어 이미 응 서버 공개 절대 안해 아시아 서버 계속 돌아다녀야지 그 다음에 안경 벗고 일화 통과하시 100개 오케이 오케이 아시바 아시바 영어 안쓸게 영어 안쓸게 아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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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시바 아시바 아니 진짜 저건 알아도뭐 하하하 아니야 존넘 빡대가리 아님 쑠 한번 더 쑠 아 가자 아 일 안경 벗고 아 두 번 다 일하를 했어야 했는데 형이 일하를 해버렸어 일하를 다 안경 벗고 하라 이 말일 것 같은데 나 상남자다 아 아이 정말 뚱카롱 개 짜증나네 나 좀 쳐줘 아 안경 벗고 일하 통과시 100개 주세요 시원하게 주세요 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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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다? 나 있다? 안경 벗고 어? 슬라임 등반 아까 그거 미션 잊지 않았나? 아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아아 이 미션 건 사람이 초록색으로 머리 염색하라 그랬어 실패시 병신이야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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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 여기 타서 그래요 반팔 입고 밝게 타갖고 여긴 존나 하얗네 아 아 진짜 약간 위험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 이래? 실패 실패 아 이 맵 존나 어렵다 아 이 맵 너무 어려워 아 존박았다 자 미션 받을게요 미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영어 알쓰기 오케이 결승 진출시 이제 1콘 하는거야? 1 음 그 미션 전자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흠흠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 안경 반대로 쓰고 이라 통과시 될게 안경 반대로 쓰고 흐흫 일라 영어 안쓰면 100개 일라 영어 안쓰면 100개 일라 영어 안쓰면 100개 어 안경 좀 안하실거에요? 안경 어떻게 거꾸로 써? 이렇게 이렇게 쓰라는거야? 안경 거꾸로 어떻게 쓰지? 이렇게? 왜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쓰더라고 아 뒤집어서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할게요 날표가 네가 좀 적어줘 네 미션 내용 둘 다 진짜 영어 안써야겠다 진짜 영어 안써야겠다 써봉교하겠다 분명히 저기 올거야 푸 탑 탑 탑 탑 스피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오 되게 어지럽다 이거 모니터가 이렇게 돼 보여 사다리 꼴로 도전! 영어 안 쓸게요 지금부터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에 우에우에우에 좋아좋아 엇가노노 아이씨 영어 미션 실패 노노했어 노노 아아 아 영어 안쓰기 왜이렇게 어렵냐 엇가노노라는 말이 아 진짜 엇가니은니은 엇 제발 어유 응 응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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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끝 아 안경 미션은 내가 꼭 해야 겠다 영어 안쓰기가 진짜 어렵네 말을 안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쁘지 않아 오케이 도전 할게 도전 아니 도전이라 그랬잖아 지금부터 저는 영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판까지 영어 도전이랑 안경 거꾸로 쓰기 도전이랑 두 개 해내면 200개지 음 나는 말해 이런 거 뭐 도전 걸렸다 그래가지고 말 안하고 그러면은 정말 그게 진짜 추첩스러운 짓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나는 상남자거든 어? 미션 한 개 남았어요 미션 없나요? 미션 없나요? 일라, 일본어만 쓰면 100개, 오케이. 안경 대각선으로 쓰고 이랏, 풍부할 수 100개. 안경 대각선으로 쓰고 이랏. 와 이거 너무 어지러워! 우와! 한쪽 맞기면 어지러워요, 근데. 눈 시력 너무 나빠질 것 같은데? 눈이 나빠졌는데. 진짜 눈이 안 좋겠네요. 빨리 해야겠다고. 아냐아냐아냐, 그래도 100개 받을 거면 해야지. 200개인데요? 200개야? 200개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지. 100개네요. 100개였잖아. 응. 도전? 이제 일본어 쓰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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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따요 스게이 미우스테데로 미우리워스테스 번카이 스위리 생본사크로꺼기였으니 스탑도 일라 한번도 화내지 않고 동과시 100개 1코인 원성 높이기 한숨 이마에 손짓기 포함 하지마요 하이 하이 흠 야 메롱더 크 야 메노 직쇼 바가 바가야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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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반대로 한번 써도 되죠 이렇게 아 반대 어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 다음은 영어로 가자 100개 1코 흠 오케이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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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is going to be all right good fucking grea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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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very fucking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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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틀크루스 아폴레이신 and the gates good fucking very good holy fucking shit 미션 컴플리트 위너 이즈 생잉 카우트 예아 어 안경 와 눈 존나 아파 와 눈 너무 아팠어 기원아 사시 되는 것 아닌가 순간 고민했다 일마 이거 영어 잘하네 당연하지 1등급인데 일마 이거 영어 잘하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진짜 이건 3등 안에 들면 200개 여기까지 깔끔하게 받아내 보자 영어 안쓰고 홍밧이 100개 도전 나는 뭐 사실 이런 그 도전 과제가 있다 그래서 뭐 정말 추접스럽게 영어 안쓰고 근데 왜 영어를 칸 골라서 얘기해 어? 영어 안쓰고 잖아요 그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맞아요 너 왜그래? 맛 갔어? 영어만쓰기 이게 아니잖아 영어만쓰기인줄 알았어요 응 랄프 왜저래? 아이 씨발놈아! 아이 개새끼야 아이 점막 때문에 씨발 영어 썼네 아이 씨 랄프라고 써버렸잖아 야 이 새끼야 니가 뵙겠어 너 때문에 망했어 랄프야 어? 너땜에 망했다고 백개 쏘세요 빨리 재밌는 장면을 니가 연출했기 때문에 재밌는 장면을 니가 연출했기 때문에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말과 짠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씨 어이가 없네 영국어나 영어나 똑같은 알파벳으로 쓰는 건데 그거 자체가 영어지 저 쟤 왜저래? 너 뭐 무슨 맛 같냐 진짜? 어? 완전 도롱룡 대가리네 방금 상남자처럼 뛰어든 애 누구야? 존나 웃긴다 개웃긴다 쟤 가만히 있었어도 됐었을텐데 저 방금 미친놈인줄 이거 되겠는데 결승진출? 3등 안에 들면 200개 아니야 라이프야 3등 안에 들면이 아니라 아아 결승진출이었을걸? 그거 코인 다 달았어요 아 그거 다 달아버렸어? 네 이 다음이 이제 결승이야 여러분들 라이프 데타 100개? 라이프야 고고고고 헤헤헤헤 빨리와서 라이프 데타하래잖아 제 대신으로 100개 싸준거잖아요 아 라이프 데타 아 아니구나 난 또 니가 하라는건줄 알았네 어어? 잠깐만 리아프 gak 알았습니당 어? 나 떨어지고 싶지 않아 어!? 야 Albany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CX!!! 와아아아 와아 아 진짜 이거 싫어요 어후 여기까지 하자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어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녁에 또 11시에 뵙도록 하죠 아니 왜냐면 여기서 더 오바 해버리면은 오늘 저녁방송에 지장 생길까봐 갈게요죠 고맙습니다 저녁에 봐요 빠잉